이게 바로 밥 먹으면서 돈 버는 방법이죠 안녕하세요 가을우주입니다 지금은 이제 새벽 6시가 됐고요 저는 한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헬스장에 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새벽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있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새벽에 운동하고 출근하고 이런 삶을 지금 2021년부터 살았으니까 한 3년 됐네요 회사 다닌지도 이제 3년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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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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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